안녕하세요. 여기가 수영 회원님이 가까이 되잖아요. 출발해 주세요. 천천히 출발해요. 빨리 가! 처음에는 속도가 안 나. 야, 나 왜 이렇게 안 가? 같이 출발했는데 화삭해 더 빨라. 아니야니까요. 추워. 넌 겁도 안 먹는다. 오, 되게 가깝게 하네. 오! 우와! 우와! 출발! 아, 이거 안 해, 뭐야. 딱딱지야, 뭐야. 성훈이 형 이길래. 개 어디야. 아, 호들 같아. 거울이 열간이에요, 진짜. 안 아파요? 아니, 이렇게 해야 추이 형이 붙으니까. 이거 재밌는데? 진짜 왜 저런 표정. 우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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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노에서 날카롭게! 그렇지! 오, 이거 접목대. 접목대는 거 아니야, 이거. 포켓, 포켓. 오! 한 개로 한 개, 한 개, 그렇지. 우와! 우와! 한 개로 한 개, 한 개, 그렇지. 추월했네. 우와! 야, 야, 야! 왜 이렇게 빨라. 왜 이렇게 빨라. 날카롭게, 날카롭게, 날카롭게. 와, 잘하네. 오! 야! 그러니까. 야, 진짜 어디야. 누가 봐도 나래, 나. 석유재물 같다, 진짜. 오, 빨리 오네. 에노멀 수상에서 계속 따라오는 거 봐. 아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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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이렇게 빼주세요. 이제부터 자동으로 올라갑니다. 어, 뭐야? 와, 대박. 오, 예! 오, 예! 오! 청훈이 갈 때이네. 뭐야? 우와, 청훈이 갈 때이네! 뭐야? 우와 청훈이 갈 때이네. 네, 보여요. 궁금했어. 차도 조금 달랐던 것 같고, 코스 자체가... 퀄리아! 출발, 출발! 퀄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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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서워! 아, 무서워, 아유! 아유, 됐다! 아유, 됐다! 아, 근데 확실히 스릴이 틀렸어! 우와! 다르다! 빠르구나! 와, 빠르다! 많이 빠르구나! 푼 스탭! 고! 푼 스탭! 고! 됐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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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? 내가 뭔가 잘못했더라고 아, 화사과 한번 보고 싶어 와, 이거 너무 궁금해 천렁거리지 않고 잘했네, 여기는 이거 안 했네, 이거 안 천렁거리야 속도가 나오나 봐 안 했네, 안 했네 안 했네, 안 했네 안 했때문에 안 했때문에 안 했때문에 아니, 화사위원님, 안 했때문에 안 했때문에 아니, 각도가 좀 들립니다 가라! 너무 좋은데 표정 봐 토론해서 겁먹질 않아 봐봐 오! 야, 고이 어디 칠 뻔했어 오! 빡 세다 오! 오우! 트레프트 막 올리고 거봐 안 먹어, 거봐 안 먹어 여기 멋있다, 멋있다 아, 대박! 아, 저기에 있을 텐데 재밌었겠다 아, 쾌감이에요 확실히 우와, 진짜 빠르다 우와 아이고,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한번 찍어보세요 누가? 괜찮은데? 이거 잘한 거 아니야? 이제 화삭아 화삭, 화삭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 어?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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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이겼어? 아, 이겼어